자, 여러분들 그 저 보라스 아버님께서 여러분들 저 이 소리만 가르치시는 걸로만 알고 있지는 않죠? 다른 것도 뭐 하고 계시는 거 알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보라스 아버님이 하시는 일과 앞으로의 그 꿈. 자, 8년 세월 풍류당에서 소리를 지도해 오신 보라스 아버님은요. 그동안 판소리 한 보호가 전판을 악보로 옮겼어요. 이제 이 책으로 출판할 일만 남아있는데요. 그러다 먼저 풍류당에서 지도해 온 남도민여, 육자배기, 흥탈민여, 당가, 그리고 판소리, 천양가, 수군가, 신천가, 적벽가, 홍보가 등 주요 대목 가사와 악보집을 풍류당 교본으로 출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풍류당 교본이 나오면 그동안 영상으로 배웠던 많은 분들이 저 바다 광어 해외에서도 풍류당 악보와 가사 악집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교본집 유필악보는 거의 최고가 된 상태고요. 이 출판에 앞서 풍류당 대표 김병준 작가는 거금 3천만 원의 자체 자금을 시작으로 이번에 풍류당 회원님들께서는 또 아주 소중한 성금 300여만 원을 기금으로 모았습니다. 앞으로 악보와 가사가 있는 풍류당 교본을 내면서 꾸준히 보라사부 음반 제작도 하나하나 해나갈 겁니다. 그 음반과 악보집을 여러분께 선물하면서 축하잔치에 올렸으면 하는 게 보라사부님의 열망입니다. 꿈입니다. 풍류당 여러분과 함께하는 악보 대장경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축하합니다. 자 다시 발표 무대에 이어가야겠죠. 멋진 소리번님이 모인 화요풍류당은요. 낮에 만나는 소리번님들입니다. 남도민의 기본이라 할 성주프리 남한산성 진도아리랑을 화요풍류당 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포러사부님의 풍반기와 손석열 부원장 내 장부반기로 듣겠습니다. 흡착 박수! 몽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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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화면으로 서열이 나이소서 에라 만족 에라 대신이로나 돌보돌보돌아 봅시다 많이 울지는 못하니라 이때 성주는 화가성주 처진 성주는 초바성주 한대간의 고대성주 초바성주 지연성주 스물질을 고대삼견성주 서른들 못삼은 성주 성주 화가성주는 쉬운 즐거운 이보다 늘 활력으로 서열이 나이소서 성주야 성주도 못나서 성주군 본연이 되뇨 경상도 안 동당은 최위원을 설치받아 공동장에 관여 땅이 많은 그 소울이 점점 달아가서 안당목이 되었구나 졸지 우리의 영향들 강남자 성주 덕분을 덕분하니 환경으로 서열이 나이소서 강남자 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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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아 어디여 중간 허허 중간 중간의 사랑 낯났지 큰 애들이 시집부를 따른 뒤 성범군 처총과 생명 낳다더라 오이아 어디여 중간 허허 중간 중간의 사랑이 높은 낯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aja 청천하늘에 찬열로 많고 내 가슴속에 희망도 많다 나라리랑 스스리랑 나라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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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화 한 솜이 과자자지 끈적떡 우린 머리네가 보자나 줄다 나라리랑 스스리랑 나라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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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여상파에 cher공 던건 데 어이었자 어야이나나ату They'll tell along 랄라랄란랄들이 심기다 다려젬라 내 다리란띄란라 авž présent 안 witch 감사합니다.